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 스토리텔러 선킴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정말 도망갔다 돌아왔다 도망갔다 돌아왔다 짤랑짤랑 아이고 제가 왕시켜주면서 절하겠습니다 했던 루이 18세가 병으로 죽었다 라고 말씀드렸죠 프랑스는 다시 한번 공포정치가 시작이 됐다 라고 말씀드렸죠 비밀경찰들이 왕 욕하는 애들을 다잡아가지고 고문하고 말씀드렸죠 그 루이 18세가 죽은 다음에 동생이 왕이 돼요 루이 18세 친동생 또 꼬이기 시작해요 형이 루이 18세였으면 자기는 루이 19세가 되면 되지 친동생은 아 나 루이 시리즈 싫다고 하면서 난 샤를 할래 샤를 10세가 돼요 아 그러면 여러분들 다시 족보 한번 정리해볼까요 샤를 10세는 루이 16세의 동생이기도 하죠 그건 또 뭔 소리입니까 다시 한번 족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에서 목이 당각 날아간 그 루이 16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루이 17세 일찍 죽어요 그래가지고 루이 16세의 동생이 루이 18세가 되죠 그 루이 18세가 또 죽어요 그 루이 18세의 또 동생이 샤를 10세가 돼요 즉 샤를 10세는 루이 16세 그러니까 세 명이 다 형제예요 루이 16세 루이 18세 샤를 10세 다 형제들 그중에 막내가 왕이 됐는데 요인간도 샤를 10세도 프랑스 혁명 터지자 외국으로 도망가요 도망갔는데 사람의 성격이 굉장히 과격한 인물이었어요 아니 내가 프랑스에 있었으면 내가 왕이 될 확률도 높았는데 이 나폴레옹 이 인간 때문에 파크장 그래서 해외에서 도망 생활을 하면서도 나폴레옹 암살 계획을 세웠던 아주 무시무시한 인간이에요 샤를 10세가 근데 이 인간이 왕이 된 거야 드디어 다 죽었어 형은요 루이 18세는 그래도 뭐라고 할까 야 그냥 왕 욕하는 애들 잡아갈 곤만 하고 대충 그렇게 해 였는데 이 샤를 10세는 초강경 보수였어요 왕 욕해 어디 가미야 그래서 이 샤를 10세는 자유파 혁명이 조금이라도 가당한 자유파 공화파 왕 몰아내고 공화국 만들자 파 극렬 저주를 해요 무슨 자유고 무슨 공화국이고 다 죽어 다 죽어 그리고 의회를 믿지를 않아요 의회 당시 영국은 입헌 군주제였거든요 왕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영국 의회가 국가를 운영을 하는 이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샤를 10세는요 유명한 명언을 남겨요 내가 다 때리치우고 숲에 들어가서 나무꾼으로 살지언정 영국식 입헌 군주제 따위는 안 할 거야 이 말을 한 다음에 랭스 성당에 가서 프랑스 왕으로 직위를 해요 그 말은 뭐냐 뭐 기억하시죠 여러분 프랑스의 역대 왕들은 다 랭스에 있는 랭스 대성당에서 즉위시를 했다고 그 말은 기존의 프랑스 정통성은 그대로 이어가겠다 이거예요 다음에 뭐 했냐면 귀족들 평민들은 고통받고 세금이 내려면 세금이 아니고 이 나라는 귀족들의 나라 귀족들의 나라 혁명 기간 동안에 귀족들 재산들 많이 잃었을 거 아니에요 인민 재판받고 다 뺏기고 성 뺏기고 땅 뺏기고 이런 식으로 혁명 세력에 다 보상을 해줍니다 다 보상을 해요 혁명 기간 재산을 잃었던 귀족들 내가 다 그대로 보상해 줄게 그 말은 백성들한테 다시 다시 땅을 뺏어서 다시 다 돌려준다는 거예요 교회의 권위 뭐니 뭐니 해도 교회 카톨릭의 권위가 살아야지 나라가 살 수 있어 어디 감히 지금 성당에 기어올라 대들냐 말이야 교회의 권위 다시 복귀시켜줘요 대성당 또 건설하란 말이야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나오냐 그렇죠 엄청난 세금 인상을 실시를 합니다 샤를 10세 국민들 이 세 왕을 좋아했을까요? 아니죠 한 번이라도 민주주의를 경험을 해본 국민들이잖아요 불만 폭발 직전까지 갑니다 농민들 노동자들 대파업을 해요 대파업을 해요 아시겠지만 요 때를 배경으로 한 요 때를 배경으로 한 그 뮤지컬과 영화가 그거예요 룩다운 룩다운 5,6,1 My name is 장발장 One day more 레 미제라블 레 미제라블 장발장 그게 요때 얘기예요 요때 얘기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레 미제라블 자체가 불쌍하다잖아요 미제라블이요 참고로 레 미제라블이라는 빅토르 위고의 소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번역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일제시대 때 벽초 홍명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처음으로 레 미제라블을 한글판으로 번역을 했어요 한글판 첫 번역 제목이 뭐냐면 너 참 불쌍타 맞는 얘기죠 레 미제라블으니까 하여간 요때를 배경으로 한 그런 스토리입니다 1830년 이 샤르 10세라는 말도 안 되는 이런 독재자가 황당한 법안을 통과시켜요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냐면 일단 형식상으로 있던 의회를 그냥 해산시켜버리고 의회 문 닫아 문 닫아 그리고 투표를 할 때마다 누구만 투표권을 주냐면 땅 가진 지주만 투표 가능하다 일반 국민들은 아예 투표를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땅을 가진 귀족과 지주들만 투표를 할 수가 있다 라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어내네요 이게 1830년 7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7월 칡령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칡령이라고 해서 칡뿌리를 뜯어먹는 그런 명령이 아니라 왕이 내리는 명령을 칡령이라고 하거든요 당연히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반 백성들이 7월 26일 노동자 농민들은 총파업을 합니다 드디어 그래서 이 민중들 노동자 농민들과 샤르 10세의 왕의 군대가 빵 충돌을 해요 무력 충돌 이것이 그 유명한 프랑스의 7월 혁명입니다 7월 혁명을 그린 그림 너무나도 유명한 그림이 있죠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 한번 검색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원래 있는 그림이니까 말씀드릴게요 한 손에는 총 한 손에는 프랑스 국기를 든 가슴을 드러낸 여인이 나를 따르라라고 하면서 민중들을 이끌고 있는 그림이 있어요 프랑스 하면 대표적인 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인데 그것이 바로 이 7월 혁명 당시의 상황을 그린 그림입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 혁명 민중이 승리를 합니다 샤르 10세의 군대 맥없이 무너져요 맥없이 무너져요 이 민중을 이끌었던 자유의 여신의 민중군은 노트르담 성당을 점령한 다음에 승리의 종을 울렸다고 하죠 샤르 10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일단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도망을 가버려요 베르사유 궁전은 파리 시내에 있지 않죠 파리 시내 외곽에 있거든요 일단 파리를 탈출한 다음에 베르사유로 도망을 가요 파리에는 이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유주의 의원들 또 공화국을 지지하는 정치인들이 다시 파리로 들어와서 우리 다시 공화국으로 돌아갈까 그러기엔 또 약간 너무 무리가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섭정왕을 하나 허수아비로 앉히죠 섭정왕이라는 건 조선에도 섭정이 있죠 이거 있지 않습니까? 발쳐놓고 대왕 대비가 주상 그거는 이렇게 하시오 대신 통치하는 거 그러니까 섭정이거든요 섭정왕이라는 이름 자체가 군력이에요 군력 너는 왕이 아니라 너는 허수아비 왕이다라는 말 자체가 섭정왕이거든요 형식적인 왕 그래가지고 7월 혁명이 일어난 한 달 후 1830년 8월에 루이 필리프라는 인간을 섭정왕에 딱 앉혀버려요 루이 필리프 공식적으로 프랑스 역사에서 프랑스의 마지막 왕입니다 루이 필리프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왕이? 내가 왕하라고요? 네 왕하라고요? 내가요? 싫은데 확 그냥 왕해 예 루이 필리프가 프랑스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도망갔던 샤르 10세는 뭘 했을까요? 왕위를 포기해요 포기해야죠 지금 자기가 뭐 어쩌겠다고 지금 나 왕 안 하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안 할게요 왕관 가져가십시오 한 다음에 영국으로 도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또 영국에서도 참 비루한 삶을 살다가 이탈리아로 또 도주를 합니다 그리고 그곳 이탈리아에서 정말 비루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샤르 10세 프랑스의 마지막 왕 공식적으로 마지막 왕이 된 이 섭정왕 루이 필리프는 왜 왕이 됐냐면요 그냥 왕족이에요 왕족 어떤 왕족이냐 루이 13세 기억나시죠? 리슐리에 제상 추기경 출신 리슐리에와 짝짝꿍 짝짝꿍 해가지고 나라를 통치했던 루이 13세 기억 안 나시는 분들은 3개월 후에 제가 똑같은 내용 똑같이 방송하는데 루이 13세의 6대 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왕족은 왕족인데 거의 지인이야 지인 남남이야 남남 그냥 족보에만 이름 올렸던 그냥 왕족 루이 13세의 6대 손 그러니까 조선 같은 경우에는 선조 같은 인물이었거든요 선조는 원래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였어요 조선 임진대란 때 임진대란 때 선조요 정말 얼떨결에 왕이 된 게 선조이거든요 루이 필리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왕족이라는 이유로 얼떨결에 왕이 된 루이 필리프 게다가 왕족임에도 프랑스 혁명에 참여를 했네 그러니까 왕 물러나라 왕족인데 물러나라 이거에 인정받은 거예요 저 인간 루이 필리프 괜찮잖아 왕족인데 프랑스 혁명에도 참여를 하고 왕 물러나라라고 시위도 했고 딱 저 인간 괜찮네 저 인간 왕 시키자 해가지고 루이 필리프가 왕이 됩니다 얼떨결에 왕이 됐다 보니까 기존 왕과는 달리 다른 모습을 보여요 왕의 복장을 입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신사복 입고 다녀요 왕이 됐는데도 일반 신사복 입고 다니고 양산 들고 직접 파리 신을 나가가지고 돌아다니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살아왔거든 갑자기 왕이 됐다고 해가지고 궁 안에 처박혀가지고 그럼 병나죠 철종이 그래가지고 병났지 않습니까 강화도령 농사 짓다가 갑자기 왕이 되니까 철종은 처음에는 굉장히 튼튼했어요 근데 운동도 못하게 하지 계속 책 읽게 만들지 방 안에만 있어야 되지 피리비리비리 하다가 그냥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루이 필리프는 그러지는 않았어요 자기가 살아온 방식 그대로 왕이지만 그냥 일반 신사복 입고 양복 입고 양산 들고 파리 신을 나가서 커피 마시고 이런 식으로 게다가 왕이었지만 돈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어요 주식 투자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일어나자마자 하는 게 핸드폰 꺼내가지고 그래프가 빨간색인지 녹색인지 그거 확인하고 그리고 당시 지식인들은 꼭 한 번씩 읽었던 영국의 타임즈 또 구독해가지고 아침마다 읽고 그러니까 왕이지만 일반 귀족처럼 그냥 살았어요 그냥요 그런데 이 권력이란 무엇인지 권력이란 무엇인지 처음에는 좀 잘해보자고 했었어요 루이 필리프도 그런데 왕 자리에 오르자 시간이 흐르자 슬슬 권력 욕심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요 항상 어느 나라든 어느 국가든 어느 역사든 자리가 사람을 변질시킨다니까요 나는 안 그런다고 했지만 그 자리에 가면 그 자리가 사람을 바꿔요 난 어쨌든 평소에는 처음 시작을 했을 때는 그냥 일반 귀족같이 난 돈 투자하고 주식 투자하고 영국 타임즈 읽으면서 샹젤리즈 거리에서 커피 마시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슬슬슬 내가 누군가 난 프랑스의 왕이야 어? 왕이라고? 일단 루이 필리프는 뭘 했냐면 유럽 각국들에게 딸랑딸랑 아부를 해요 나는 유럽 각국 정부 여러분들 왕 여러분들 나 루이 필리프는요 전쟁에는 관심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라고 공식 선언을 해요 그러니까 나 건드리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영국 같은 나라에서는요 오케이를 해요 인정을 해 왕으로요 왜? 유럽 각국들은 프랑스 왕이 나폴레옹 같은 사람만 아니면 오케이에요 나폴레옹이면 또 전쟁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각국 여러분들 루이 필리프라고 개업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로 왕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다 인정을 해줘요 어? 왕하세요? 그래요 국제사회가 인정을 해줬고 이제 나라도 안정이 됐고 나는 왕이고 슬슬 왕권 강화 움직임을 보이는 루이 필리프 누가 반발하냐? 공화파가 반발해요 공화파는 인천에는 공화춘 짜장면 집이 아니라 공화국 그러니까 왕 밀어내고 국민이 나라를 이끌자 이게 공화파거든요 반발합니다 어떤 불만이냐면 뭐야 이거 딱 간단하게 말해서 7월 혁명의 주역들이에요 샤를 10세를 몰아낸 주역들 이거 뭐야 이거 어? 왕이 다른 왕으로 바뀌었을 뿐 달라진 게 하나도 없잖아 이거 뭐야 피는 우리가 혁명을 일으키면서 우리가 흘렸는데 떡고물은 지금 저 루이 필리프라는 인근이 다 지금 후루룩 짭짭한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왕이 샤를 10세가 루이 필리프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거는 왕이 있어서는 안 되는 나라가 프랑스야 뭐냐 바로 왕을 몰아내고 공화국을 그냥 세워버리자 다시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1832년 6월 5일 이 공화파들이 다시 한번 봉기를 일으킵니다 요거를 그린 게 바로 물론 그 레미제라블이요 장발장은 19년형을 받았잖아요 빵 하나 훔쳤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그 이전부터 쭉 그 레미제라블의 스토리가 이어지는데 거기 보면 여러분들 바리케이트 치고 젊은이들이 이 프랑스 젊은이들이 바리케이트 치고 정부군과 교전 버리고 싸우고 죽고 하는 장면 나오지 않습니까 Do you hear people sing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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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제라블의 그거 그게 딱 요거에요 1832년 6월 봉기 그 장면이 바로 Do you hear people sing 빠바밤 빠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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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미제라블이 빅토르 위고가 썼잖아요 빅토르 위고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 6월 봉기 현장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쓴 게 레미제라블입니다 코제트 정말 비참하죠 그 아이요 코제트 엄마가 앤 헤스웨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 게 없었으면 일단 머리카락 다 잘라가지고 팔고 정말 팔 게 없으니까 몸까지 팔게 되고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형을 때려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자베르라는 형사는 이 억울한 장발장을 끝까지 끝까지 추적하고 장발장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여간 요거를 그린 정말 레미제라블 미저러블이잖아요 불쌍하다 봉기가 안 일어날 수가 없죠 봉기를 안 일어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영화 또는 뮤지컬 레미제라블을 보시고 또는 읽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봉기는 실패로 돌아갑니다 다 정부군에게 진압을 당하죠 그 영화 보면 다 총맞아 죽잖아요 정부군에게 정부군이 밀고 들어와가지고 루이 필리프는요 식겁한 건 지금요 6월 봉기에 와 이것들 안 되겠네 왕을 뭘로 보는 거야 이거 안 되겠어 이거 왕권 더 강화해 민중들 내 이놈들 더욱더 비밀경찰 자베르 같은 비밀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왕 욕하는 놈 왕 뒷담화하는 놈 다 잡아들여 어디 가면 내 거들이 프랑스는 점점점점 더 이상한 국가가 돼갑니다 그런데요 이 루이 필리프란 인간이 국내적으로는 레미제라블 거친 다음에 코제트 엄마는 그렇게 막 죽어나가고 장발장은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향을 때려받고 자베르는 그것도 쫓아다니고 이런 상황에서도 루이 필리프는 러시아와 영국한테는 굽신굽신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국 형님 러시아 형님 자질하셨습니까 동생 루이 필리프 딸랑딸랑딸랑 이런 가운데 약한 자에게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요 영국과 러시아에게 굽신굽신 딸랑딸랑 하고 있을 때 루이 필리프는 뭘 했냐면 약소국 약한 국가들 불쌍한 국가들 때려잡으러 나갑니다 아프리카의 알제리라는 나라 있잖아요 코트디부아르라는 나라도 있고 이때 루이 필리프가 강제로 식민지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프랑스 축구선수 중에 알제리 출신 등 많잖아요 이때 루이 필리프가 프랑스 식민지로 만들었다니까요 코트디부아르 이름 자체가 나라 이름이 프랑스어잖아요 식민지로 이때 만들어버립니다 심지어 심지어 루이 필리프가 우리 국사와도 연결이 되어있어요 엥? 우리 국사워? 네 루이 필리프가 조선까지 먹으려고 진출을 해요 엥? 네 맞다니까요 1846년에 당시 우리나라는 조선 현종 때거든요 현종 때 군함을 보내서 루이 필리프가 강제로 개항을 시도해요 어이 올랄라 조선 빨리 강제로 개항하라 올랄라 왜? 영국이 홍콩 뺏은 거 보고 필받아서 우리도 뭐 하나 뺏자 영국이 홍콩을 아편전쟁 1840년 아편전쟁 일으킨 다음에 승리하고 1842년에 영국이 홍콩을 후루룩 잡잡 식민지로 만들었잖아요 그거 보고 1842년에 홍콩이 영국을 넘어갔죠 4년 후인 1846년에 우리 영국 형님이 말이야 홍콩이란 식민지로 만들었네 우리 프랑스도 그러면 그 옆에 있는 나라 조선이라고 있나 조선도 우리 한번 식민지로 만들어볼까 해서 현종 때 군함을 보내서 강제 개항을 시도를 합니다 누가 루이 필리프가 자 6월 봉기는 실패를 했지만 프랑스에 남아있던 이 공화파 민중들 백성들 부글부글 계속 끌어오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도 1830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 영국에서는 시작됐고 산업혁명이 시작됐다는 건 뭐냐면 기계가 있으니까 공장도 세우고 공장 있으면 자본가들은 공장 주인들은 돈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본가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공장 주인들이요 공장 주인들이 그러니까 돈도 있고 일반 시민들이 이제 장사하고 공장 돌려가지고 돈까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왕정 반대를 주장을 합니다 왕정 반대 루이 필리프 내려와 어차피 핫바지 허수아비 왕으로 시작한 주지 내라 결국 1848년 2월 2월 파리의 콩코드 광장에 자본가 공장 주인들 상점 주인들 그리고 그 밑에 있던 노동자들 다 모여 1848년 2월 파리 콩코드 광장에서 왕 퇴위를 시위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입니다 로이 필리프 타도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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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역사에는 프랑스 2월 혁명으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로이 필리프의 군대는 뭘 했을까요 발포를 합니다 시위 과정 시위대회를 향해서 발포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 사기에서 20명의 사상자가 발생을 해요 여러분 같으면 도망갈까요 아니요 옆에서 같이 시위를 벌이던 동료가 총 맞아 죽었다고 생각해봐요 아 이게 있다니까요 정말 저도 제 친구 중에 미국 대학 친구 중에 걸프전에 참전을 했던 사람도 있고 솔직히 누가 저는 92년도에 LA폭동때도 LA현장에 있었거든요 시가전이에요 시가전 LA폭동때 참 별의 별거 다 겪었다 1992년 LA 흑인 대폭동때도 현장에 있었고 시가전 때 2년 후인 1994년도엔 LA 대지진도 살아남았고 제가 그걸 다 왜 살아남은 줄 알아요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살아남았습니다 어쨌든 이 걸프전 때 참전을 하고 돌아온 그 참전용사들 같이 대학을 다녔던 미국인들이죠 얘기 들어보면 처음엔 자기들도 겁난데요 당연히 전쟁터인데 총알 빗발치고 날라다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옆에서 같이 싸우던 자기 전우가 총맞고 쓰러지죠 겁이 싹 사라진대요 싹 사라지면서 눈 돌아간대요 내 이놈 나 삐삐삐 죽어라 돌격하고 나가겠는데요 이 상황도 마찬가지겠죠 같이 시위를 하던 나의 그 시위 동료가 정부군이 쏜 총탄에 옆에서 쓰러졌다 도망 안가요 이 자식들아! 내 친구 살려드리라!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 시위대, 격분한 시위대들이 쓰러진 동료들 5명의 5구의 시신을 마차에 싣고 파리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본격적인 항의 시위를 벌입니다 이제 파리는 무정부 상태가 돼요 파리는 전체가 다 시위의 도가니에 빠집니다 왕 물러나라, 왕 물러나라 그런데 루이 필리프는 이 상황을 아직도 파악을 못해요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시위대는 이미 벌써 물은 엎어졌어요 자기 동료는 총 맞고 죽었어요 나도 지금 싸우다가 죽자예요 시위대들은 결사항전을 준비하고 있는데 루이 필리프는 그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군대를 더 투입해요 가서 나의 군사들이여, 병사들이여 가서 시위대를 무력으로 진압하라 해서 파리에 들어온 군대가 뭘 했는지 알아요? 시위대에 합류를 해버려요 자기들이 봤어도 이기는 아닌 거거든 그래서 시위대 진압하러 들어간 군대가 시위대와 손을 잡아버려요 우리 4.19 혁명 때와 똑같죠 4.19 혁명이 왜 나오냐? 4.19 혁명 때 일단 경찰들이 발포를 했잖아요 탕탕탕탕탕 그리고 뭘 했냐면 개엄령을 선포해요 4.19 혁명 때 개엄령을 선포했다는 것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진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당시 개엄사령관이 송요찬 장군이라고 한국전쟁 영웅이에요 자기는 개엄사령관이에요 원래대로는 이승만의 명령을 받고 탱크 몰고 들어가가지고 시위대를 진압을 해야 되는데 명령을 거부해버려요 그리고 개엄군이 시민들과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검색 한번 해보십시오 4.19 혁명 송요찬이라고 치면 뭐가 나오냐면 탱크 위에 올라가서 태극기를 흔드는 시민들 서울시민들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군대가 시민과 손을 잡은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 파리에서도 벌어집니다 군대가 시위대와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군대가 군대가 프랑스군이 왕궁을 포위를 해버려요 루이 필리프는 딱 보고 뭐야 이거 야 저거 내 군대 아니냐 내 병사들 근데 나보고 총구를 겨누고 있는 거야 이야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루이 필리프는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요 참 이 프랑스 왕들 도망다니는 왕들 많죠 도망가면서 급하게 왕위를 포기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참 아휴 그리고 어디로 가냐 그렇게 딸랑딸랑 했던 자기의 형님 나라 영국으로 튀어버립니다 원래 왕이 돼서는 안 될 인물이에요 까면 안 됐다니까요 드디어 왕은 쫓겨났습니다 공화파 그러니까 공화국을 세우자 라고 하는 공화파가 다시 프랑스 정권 의회를 장악을 해요 그리고 바로 1848년 새로운 공화국 헌법을 만듭니다 공화국 헌법을 만든 다음에 선거를 실시해요 맞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실시합니다 농민들도 투표권을 받습니다 땅 있는 지주들만 투표권이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끝나고 농민들도 아이고 우리도 이제 투표할 수 있는 건가요 김영감 박영감 우리도 투표할 수 있대 노인정에서 나와 일로 와 우리 투표하러 갑시다 투표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프랑스가 선거 결과가 엄청나게 충격적인 결과가 나와요 누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줄 아세요? 아이고 아이고 나폴레옹의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가 당선이 돼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황제 쫓겨난 조카인 루이 보나파르트가 당선이 됐는데 왜 그러냐면 역설적이지만 농민들이 또 투표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왜냐 이 농민들이 농민들이 황제 강력했던 나폴레옹의 추억에 젖어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나라라고 말씀은 안 드리지만 아주 비슷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그때 가져왔어 독재인지도 모르고 그때 가져왔어 이 농민들이 일제히 몰표로 나폴레옹의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어요 저 후보 여러 명의 후보가 나오는데 그냥 나폴레옹 조카라고 찍어준 거야 그냥 그냥 누구라고 아들이라고 딸이라고 저 사람 찍으면 옛날에 영광이 돌아오는 줄 알고 조카를 당선시켜버렸네 이게 큰 실수였어요 루이 보나파르트 단지 나폴레옹의 조카라는 것 때문에 농촌에서 몰표가 나와서 집권을 하는데 집권하자마자 루이 보나파르트는 급변을 합니다 뭐냐 일단 자유로운 출판, 자유로운 집회 금지를 시켜버려요 분위기 또 이상하게 돌아가죠 지금요 그리고 다시 학교를 카톨릭 교회 영향 아래 둡니다 진보적인 선생 있으면 안 된다고 아이들은 보수적으로 키워야 된다고 신부들이 아이들 가르쳐야 된다고 그리고 또 뭘 하냐면 루이 보나파르트는 농민들 투표권도 박탈해버립니다 자업자득이에요 농민들 몰표로 대통령이 당선됐지만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농민들의 투표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세금을 낸 사람만 투표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버려요 아이고 아이고 그리고 또 헌법을 바꿔버리는데 당신이 대통령이 연임이 불가능했어요 한 번 하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가 안 돼요 루이 보나파르트 가만히 보니까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했을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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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